대구시는 오는 6월 28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임승차제를 시작하고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를 단계적으로 높입니다. 내년부터 시내버스는 74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임승차하도록 해 나이를 한 살 낮추고, 도시철도의 경우 66세 이상 무임승차하도록 해 나이를 한 살 높입니다. 해마다 한 살씩 낮추거나 높여서, 2028년에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모두 70세 이상 무임승차하는 쪽으로 맞출 예정입니다. 대구시는 단계적 조정 이유는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는 연령에 이동권 제약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